저 여기가 혹시 그 무릎이 다 끼도 전에 왜 웃어?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. 무릎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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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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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아. 자기가 슬프팍. 엄마야 왜 이래. 자기야 이거 난 조심해야 돼 머리띠. 아유 반가워요. 전사지기 칼스마의 원조 토풍아. 들었어요? 엄마. 전사지기 칼스마의 원조 토풍아. 남숨이의 영원한 아이콘 부탁해요. 그거 왔다. 등칸. 아야. 아야. 아야.